어 A가 B보다 큰 두수 A, B가 다음 조건을 먼저 시킬 때 B분의 A의 값을 한번 구해보려고 했거든? 어 일단 가를 봤어. 가를 보고 당연히 제일 먼저 들어야다는 생각이지. 역수관계라는 거. 맞지? 이게 역수관계야. 모르면 안 돼. 역수관계니까 맨날 하던 거 써도 되나? T플러스 T분의 1은 15분의 34 이렇게 가는 거지. 그럼 T를 구할 수 있을 거냐. T밖에 없으니까 방정식에. 그래서 양비는 15T를 곱하면 15T제곱 마이너스 34T 플러스 15는 0이 돼. 그래서 얘가 5, 3 마이너스 5, 마이너스 3 해가지고 T는 5분의 3 또는 3분의 5가 될 거야. 맞지? 다시 환원시키면 루그 A의 B가 5분의 3 또는 3분의 5라는 거거든? 뭘까? 라고 물어보면은 여기 있지? A가 B보다 커. 얘가 얘보다 크다고. 그럼 얘가 얘보다 크면? 둘 중에 누구야? 당연히 얘지? 그래. 얘가 얘가 더 크잖아. 그러니까 루그 A의 B는 5분의 3이라고. 자 그럼 루그 A의 B를 이제 구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구하는 게 뭐냐면 얘를 정리하는 건데 어? 밑이 이제 2로 돼 있으니까 뭐 이 정도는 통일할 수 있겠지? 루그 2의 A 더하기 뭐 2분의 1의 루그 2의 B는 13이 될 것이거든? 음... 그러면은 이제 봐봐. 미지수 2개씩 2개니까 연립하면은 정답이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? 그럼 이제 어떻게 소거하냐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어... 소거를 한번 해볼까? 얘를 한번 이용해가지고 소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. 이 방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지. 난 여기 이제 2니까 얘를 실제로 밑 빼는 공식 2를 써서 이렇게 쓰고 싶네. 루그 2의 A분의 루그 2의 B는 5분의 3 그럼 이제 크로스급을 하면은 5루그 2의 B는 3루그 2의 A 되는 거지.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 나왔잖아. 그걸 얘를 라지 A로 잡고 라지 B로 잡으면 3의 A는 5B 그럼 얘가 A 더하기 2분의 1의 B는 13이니까. 그럼 연립하면은 A랑 B 나오겠네. 해가지고 뭐 A, B 정리하면 되겠지? 음... 그렇게 하면은 계산 끝날 것 같아. 아무튼 이거 두 개가 역수관계인 거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. 맞지? 음... 흡수한